그리고 학생들이 무대를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의 춘향이가 절세가 인민이라 소문이 찾아오니 불러 들이도록 하여라 설마 또 네가 나를 돌려버렸어 설마 또 네가 나를 돌렸어 깊었던 춤을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넌 내 여자야 자신은 안 될 걸 알고 있었어 지지어서 혹시 난 하면 내 사람이 잘못돼 끝나면 어떡해 가슴은 아프지 않게 해야 될 거고 갖지 못하면 갖지 못한다고 부셔버릴 거야 가슴은 아프지 않게 잘해야 될 거고 가슴은 아프지 않게 잘 누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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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